함께 가는 뉴욕교회협의회가 제1차 임시랭위원회 및 신년 할애 만찬을 위한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뉴욕교협은 이날 회무처리와 함께 신년사업과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렛츠고 투게더를 표호로 새롭게 출발한 뉴욕교회협의회가 지난 12월 27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제1차 임시랭위원회 및 신년 할애 만찬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뉴욕교협은 예배와 신년사업을 위한 회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원태 목사의 사유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넉넉히 채우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전광석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협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 만찬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북한을 위해 기도했으며 뉴욕교계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양민석 신임 회장의 사유로 진행된 2부 회무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업무 보고와 교협 주소록 출판회 보고, 신년 할애 만찬 보고, 46회기 예산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뉴욕교협의 신년 할애 만찬은 오는 1월 16일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연예와 사랑과 셔렌된 계획은